안녕하세요.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요? 종각. 참 이게 인연이다. 그렇지? 우리 아들이다. 거의 아들. 아들볼. 군대 제대하고 어쨌든 내가 이번 연도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 본인한테 있어서 이동 변화들은 들어와 있기는 해. 그래서 마음에서 자꾸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저기 어떤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내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 어쨌든 내 여자가 있고 내 사람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막상 물 건너가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럴 거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그럴 거고 일단 나와서 바로 가는 거는 나는 추천을 안 하고 싶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내가 뭔가 만들어서 요새는 금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여자친구를 보고 싶고 잠깐 갔다 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허락을 가겠는데 완전히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 주고 싶고. 이번 연도 내년까지는 조금 준비를 해서 그다음 해운년에 본인이 넘어간다 하면 그때는 내가 문 열어줄게. 그때까지 공부를 주면서. 뭔가 내 어쨌든 1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일본은 영어를 안 하대? 영어 잘 안 쓰잖아. 잘 안 쓰잖아. 그러니까 1월 어쨌든 소통되는 거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조금 해야 될 거 같아. 공부를 해야 될 거 같아. 그리고 공부하는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번 연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본인한테 사람은 자꾸 들어와. 일본 여자친구 아니라도 나한테 여자는 자꾸 들어와.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리 잡게끔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별의 공기가 내년 상반기에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별인지는 몰라. 지금 내 여자친구하고의 이별인지.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썸 타면서 이렇게 액땜을 하고 가는 이별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별 운기도 들어와 있고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만 나한테 사람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여. 사람은 생기겠다 야. 근데 이제 집에서도 아버지가 웬일로 3년 안에 결혼을 하면 자기가 지원을 해주겠다. 3년 안에? 뭐 볼수록 장가를 가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빨리 해야겠다. 지금 내가 원래 전공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어. 본인은 어차피 뾰족한 걸 들고 살아야 되고. 또 시인의 사주를 조금 가지고 있고. 또 외로운 사주야. 옆에 사람이 있어도 되게 외로워. 그리고 또 일부 종사가 안 돼. 그러면 늦게 하세요. 보통 하는데 늦게 해도 갔다 오더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겪고 가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 조금 내가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조금 살아갔으면 좋겠어. 틀 안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뾰족한 거 들고 가면 되고. 자, 본인의 운기는 내가 1의 숫자가 들어오는 나이대에 뭔가 바뀌어요. 내 운기가. 알겠어요? 그럼 스물하나에 어쨌든 본인이 군대를 갔어. 나한테 뭔가 바뀌는 운기였단 말이지. 다시 뭐 어차피 얼마 살지 않았잖아. 앞으로 본인은 살아갈 날이 더 많아. 서른하나에 내 운기가 또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따지따 그렇게 살지 말고. 해볼 걸 다 해봐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나는 20대들 보고는 무조건 해볼 거 다 해보라 하거든. 스물일곱까지는 무조건 할 거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해.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내 적성에 맞는 걸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데. 본인은 어차피 내가 처음부터 미용에. 본인도 미용을 했기 때문에 미용에 관심도 많고. 그걸로 해서 나는 빛나는 게 보여.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어. 나중에 잘 돼서 내 머리. 하얀 머리 좀 만들어도 백발만여. 백발로? 응. 나 그거 진짜 해보고 싶어. 열심히 배우고 있으네. 진짜로 해보고 싶어. 백발만여. 근데 머리가 다 녹아버린다 하더라고. 다들 말려. 이거 해본다 하니까. 단백질을 넣으면서 하면. 안 된대. 공부 더 해. 열심히 해. 네. 어? 선생님 머리 안 녹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공수해. 그런 그런 것들 맞잖아. 나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궁리를 하고 그냥 머리만 해주고 일만 하는 그런 헤어 디자이너가 아닌 좀 특이하게 내가 이것만큼은 내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공부도 하고 끝까지 이 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만났던 여자친구들이 다 이제 좀 이상한 애들이었다 보니까. 음. 까진 애들이었던? 까진 애들이었던? 이모한테 데리고 와. 이모한테 데리고 오면 다 정리해 돼. 싹 다 정리해 줄게. 그래서 이번에 만난 애도 그런 애일까 싶어가지고 계속 걱정을 하니까 제가. 이번에 만나는 애들도? 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도 그런 부류일까 봐 계속 걱정을 해서. 아. 궁합을 봐달라? 네. 얘는 일본인인데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인데 옛날에 저희 한국에 유학을 했던 점이 있어가지고. 한국말 조금 하고. 근데 좀 얘가 조금 여자 여자 하다. 속은. 되게 여자 여자. 억수로 여자 하거든. 근데 일본에 피가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아리가또 아리가또 요구하는 아이 같다. 예의는 바르는. 맞지? 어? 예의는 좀 바르는 편입니다. 어. 아리가또 아리가또. 뭡니까? 전화 소리 끄세요. 그 아리가또 아리가또는 괜찮은 거 같거든. 네. 만나는 데까지는 이쁜 만남을 하고. 길게 갈 인연까지는 안 보여. 결혼을 하고 뭐 요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정말 마음에 든다 하면은. 본인을 뒷바닥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이기는 해. 어.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사람. 어.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 같아. 근데 휘둘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얘가 보통 유식 아니다. 여우다. 아 남자한테. 응. 여자로서 남자한테 할 때. 혹하게 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우 같은 짓을 잘해. 어. 그러니까 니도 반했을 거 아이가. 나쁜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만 그렇게 하는 듯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럴 수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현모양처. 그런 것처럼. 가정교육도 잘 받은 거 같이 그래 보인다. 어머님이랑. 보수적이야. 어머님이랑 되게 살면서. 좋고. 괜찮기는 하네. 다음에 같이 와. 같이 올까요? 여하튼 어머님도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 한 번. 한국 들어오면. 같이 올까요? 같이 올까요? 같이 들여 볼게요. 어. 나도. 일본만 좀 배울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 친해지고. 일본도 로독하고. 한국 말고 잘하니까. 그래. 그 뭐. 일본 사람 없으면 그 가서 눈티 맞는다 카대. 요즘에. 한국 사람한테. 좀 사기침을 하는 게 많긴 하네요. 애나 많이 떨어져갖고. 요새. 그 막. 그렇더라면. 여행 막 하고. 지금. 떨어졌을 때 놀러 자꾸 가. 아. 그래서. 여자친구랑. 이제. 저 얘기했듯이.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여자친구랑. 지금. 저금을 하고 있거든요. 저금? 한 달에. 200만원씩. 돈 띄지 말고. 제가. 제가. 제가 관리해가지고. 그래 그래. 절대 돈 띄이면 안 된다. 네 이름으로. 네 걸로 관리해. 어. 속는 짓은 하지 말아. 내가 분명히 말했다. 여우라고. 얘 앞으로 뭐. 돈 모았다. 돈 못 돌려받는다. 아 그래. 바보지도 하지 말고. 알겠지. 의리가 있는 놈이라서. 니는. 돈 떼먹고 그럴 그거는 안 보이니까. 일단. 이번 연도는 어쨌든 무난하게. 제대를 해서. 잘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8월이 지나면서. 9월부터는. 본인이 다칠 수 있는. 사고수가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건강 조금 조심하시고. 나왔다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막. 흘레벌레 일하지 말고. 어. 수 좋아하나. 술. 발치 잘. 별로 안 좋아하나. 뭐. 이상한 거에. 휘둘리고 그러지 말고. 알겠지. 사람으로 인해서. 간이 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 조심. 알겠지. 그거 조심해서. 넘어가면. 4 5월만. 잘 넘기시면. 내년은. 괜찮아요. 근데. 내년 운기 자체는. 나쁘지만. 본인은. 4 5월까지만. 잘. 견뎌내라. 그리고 내 거. 준비하고. 조용히 그냥. 공부해라. 알겠지. 그렇게 해서. 그 훈년에. 내가 일본을 간다 하든. 오는. 아이씨. 아. 사오정인가. 아무튼.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주자주와. 내 쟤레 있으니까. 이모 다 생각하고. 누나.. 누나는. 누나는 무슨 누나야. 나. 쟤 범죄자야.